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뒤에 며칠 새 우리 지역에서만 2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법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법을 바꾸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중대재해법을 처음 발의했던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연결해서 법 제정에 대한 평가와 이후 보완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네, 뵙기에도 굉장히 수척해지셨는데 지금 계신 곳은 어딘가요? 네, 지금 화순에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요양 중에 있습니다. 네, 단식 기간이 20일이 넘었잖아요. 건강은 좀 회복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추운 곳에서 23일 동안 단식을 한 데다가 국회의 상황이 긴박해서 계속 일을 하면서 단식을 했더니 몸이 많이 축이 났는지 회복이 좀 더딥니다. 지금 현재 죽을 먹고 있고요. 조금씩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바라던 법안이었는데 실제 본회의 때는 기권하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법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제대로 책임져야 될 경영 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이 3년이나 유예되고 그리고 경영자의 책임도 너무 좁혀놓은 상태여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많이 훼손된 거 아닌가라는 이유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권을 할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네, 법안 재정 과정에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어제 우리 지역에서만 두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모두 중소사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허점과 우려가 드러난 건데 바로 이런 허점을 우려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사망사고의 85%를 차지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35%를 차지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보호받고 또 더 정부가 지원해줘야 될 영세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목숨값도 차별받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가 되면서 경영주의의 처벌도 다르고 또 이들이 보상받는 체계도 다르면서 이 노동자들은 너무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이번에 사고로 또 다시 밝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 이 법 자체의 경영주의 의무 같은 것은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무력화된 가장 큰 이유는 법무부에서 재판에 판단을 할 때 늘 기업주의에게 너무 관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무부가 양형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서도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또 감시하는 역할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그제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는 법을 개정하는 투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나섰단 말이에요.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고치자는 논의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는 상임위 논의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의견들이 여러 의원들한테 나왔고요.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면 적용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법이 적용되기도 전에 1년 정도 실태를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도 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이니 실제로는 상황이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노동계를 비롯해서 유가족들 등 관련 단체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후에 법 개정과 관련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 대표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잠시 후원의nes